시축진행에 앞서서 먼저 우리 라필루스의 시축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축진행에 앞서서 먼저 우리 라필루스의 인사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시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샤오이 러브! 안녕하세요. 라필루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한 시축으로 울산에서 승리에 기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신호를 드리면 힘차게 정변을 나눠서 시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시축! 감사합니다. 최소화 최소화 예상 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